반갑습니다 오마영태 홍성삼입니다 왜 한옥은 흑집인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인트로 화면에 한글로 한옥은 흑집이다 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현대 건축은 만들어진 자재 즉 완성된 건축재료를 시공하는 것이고 전통 건축은 돌, 나무, 흙 세가지 소재를 가공해서 건축재료로 만들어 시공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옥이란 궁궐, 종교, 관청, 향교, 민과 등을 포함한 전통 건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흑집이다 에서 한옥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살림집으로서 상류층이 생활한 기화가 이어져 있는 기화집과 일반 평민들이 생활한 초가집, 너화집 등의 넓은 의미의 살림집을 말합니다 한옥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진님들 중에 한옥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고궁이나 절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궁에 가면 왕들이 업무 보는 곳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대법당 등을 보고 한옥은 멋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일까요 혹시 신이나 신과 같은 급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닐까요 과연 이런 곳에서 살림집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왕도 업무 보는 곳과 잠을 자는 곳은 다릅니다 직접 경복궁 창경궁 등 궁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옥에 영감을 얻는다면 개인적으로 고택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은 한옥을 짓고 생활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하면 목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한옥은 흑집이다 라고 말할까요 한옥 건축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목수 토수 와공 석공 창호 도배 등으로 구분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자기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목수님들은 목수가 한옥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토수님들은 황토미장 구두리 한옥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와공님들은 기아가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옥의 뼈대인 목구조가 있다고 해서 이 목구조 뼈대에 황토살이 붙어 있다고 해서 기아가 덮여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호와 도배가 없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래 분야별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원하는 한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화름 속에 진짜 생황토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과학의 발달로 황토에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조들은 이렇게 황토가 좋은 점을 알고 건축 소재로 사용했을까요? 그냥 생활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료이면서 다른 재료보다 유지 보수가 쉽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황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쉬운 재료로서 황토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우리들은 황토가 이러이러해서 좋다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려고 시멘트를 섞거나 황토색 나는 제조 황토 몰타를 사용하거나 황토를 가공하여 시공하기도 합니다 또는 황토의 첨가물을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황토의 첨가물에 관한 내용은 차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황토의 짚을 제외한 다른 첨가물을 넣게 되면 품질 저하는 물론 유지 보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선조들은 황토가 최고의 단열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적어도 자연의 재료 중에서 나무보다 떨어지지만 단열재로서 으뜸으로 생각해서 사용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나무가 최고의 단열재라면 방에는 왜 사용 안 했을까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나무는 변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유지 보수보다 황토벽의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벽을 판벽이라고 하는데 이 판벽은 사람이 기가하는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판벽이 설치되는 곳은 살림집에서도 외부 공간으로 인식되는 대청마루 공간과 창고인 경우입니다 나무 변형으로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는 곳이죠 이렇게 화장실도 판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황토를 사용하면 갈렘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손질하면 되는 부분이 오니 걱정 안으셔도 됩니다 또 나무와 황토벽에 틈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무와 시멘트로 하면 틈이 안 생길까요? 그렇다고 나무와 황토벽돌로 하면 틈이 안 생길까요? 동일하게 틈이 나타난다면 유지 보수가 쉬운 황토로 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가하는 공간은 황토가 기본입니다 바닥이며 벽이며 심지어 천장까지도 황토로 시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한옥은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세월의 흐름을 버티면서 그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비 건축주님께서도 이 점을 생각하셔 처음 신축부터 한 번의 손질로 완벽한 한옥을 만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지만 유지 보수가 쉬운 재료와 기법으로 우리 집을 만들어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옥은 흙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을 신축하면서 벽면을 흰색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과연 회벽의 목적은 뭘까요? 만약 회벽을 한다면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토는 자연의 재료 중에 우수한 단열재이고 유지 보수가 가장 쉬운 재료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흙집이다 입니다 이상 황토집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